아주 달콤한 달콤한 입술 못 끄는 것 같아요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 집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얼렁득당 결혼시키는 건 아니야? 여기 어디 아파? 왜 그렇게 밥을 못 먹고 쾌작거려? 어디 안 좋아요? 우리 식구들까지 다 내쫓았으면 혼자 신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뭐냐? 너만 다 잊자 너 이렇게 아픈 거 이서방 때문이잖아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현실 씨가 행복하다니까 나도 좋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